1, 2, 3 진짜 맛있겠다 이거 포로로 떡볶이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엄마가 이렇게 3개 사와봤어 이거는 짜장떡볶이 이거는 매콤떡볶이 이거는 크림떡볶이야 진짜 맛있겠지? 엄마 진짜 맛있겠다 빨리 먹어오자 아 근데 지금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뒀다가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보자 아 내가 먹고 싶으면 더 잘겠어 날 먹자 수주야 잘자 굿나잇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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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ckwise 와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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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Romeo 고프 요고 아놔 어? 어? 파티? 와우? 아니! 다 됐다 다 됐다 와치 배고파서 잠을 잘 수 없네 나 매운거 너무 먹고싶었는데 근데 어디가서 먹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필요하대 여기 또 전자레인지 어디갔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라임 장갑 하하하하 베르르 나 넌 진짜 맛있다 전자레인지 어디있지? 아 진짜 맛있다 전자레인지 어디있지? 뭐지? 까지! 내가 소리 들린거 같은데? 어? 어? 수지 거기서 뭐해? 딱 그랬다 수지 혼자 여기서 먹고 있던거야 몰래? 어? 수지야 그러면 우리 나와서 거실에서 같이 먹자 빨리 나와봐 어? 알겠어 엄마 어? 화이트 레드 블랙 나는 매운 떡볶이부터? 수지야 이거 매운 것도 먹을 수 있을까? 까란떡볶이도? 흐린떡볶이도? 흐린떡볶이 흐린떡볶이 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잘 먹었다 응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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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떡볶이도 나 먹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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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단해 쏟아먹는다 쏟아먹는다 쏟아 이거 진짜 맛있지? Spy 쏟아 배고프지 않아? 다 먹었다! 다 먹고싶다! 자 이제 수리야 빨리 자러 가자! 리틀 조이 퀴즈! 맛있다 젤팩! 수리야 배고프지 않아? 엄마도 너무 배고프다! 그럼 우리 짜장면 시켜먹을까? 그래! 그래! 그러면은 짜장면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시키자! 응! 짜장면집 전화기! 와우! 배달의 민족이 틀어졌네! 수리야 전화해서 짜장면 좀 시켜줘! 알겠어! 여기야! 짜장면집에서 뽀로로 탈장면 두개요! 땅큐! 아! 신난다 그지? 네! 뽀로로 짜장면 언제 오지? 그러긴 어디야? 응 배고프다! 배고프다! 아! 짜장면 안나오다! 응! 안나오다! 짜장면 시키신 분! 자, 이 안에는 뽀로로 짜장면이 두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에요! 골라보세요! 아! 아! 이 중에서! 응! 응? 수지아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래! 2번! 어? 몰라! 어느 건지 몰라! 그니까 수지가 1번 아니면 2번! 어떤 거 할래? 2번! 2번! 그럼 엄마가 1번! 들어있어? 어? 들어있어? 볼까? 우리 누가 진짜가 들어있는지? 응! 날카맨도 타러올게요! 알았어! 날카맨도 타러올게요! 어? 어? 진짜 짜장이야! 와! 수지! 진짜 짜장 당첨! 어디 들어있었지? 여기가 들어있냐? 수지? 어? 그럼 엄마인가? 하나, 둘, 셋! 으악! 어? 아하하하하하 어? 엄마는 짜장면이 없어 어떡하냐? 어? 수지야, 엄마는 짜장면이 없어서 너무 배고픈데 그러면 엄마는 젤리가 먹고 싶어! 그럼 이번엔 젤리를 시켜볼까? 응! 그래! 그러면 전화를 해서 젤리를 갖다 달라고 하자! 젤리도 갖다 주세요! 시켰어? 응! 알았어! 사탕 시키신 분! 와우! 이 안에도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사탕이 들어있지요! 골라보세요! 와! 제일 많다 수지야! 이 중에서도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래! 그럼 수지가 먼저 골라볼까? 너 봤지? 수지가 본 것 같아요! 수지 몇 번? 1번? 2번? 2번? 어? 너 봤지? 저기... 오 마이갓! 수지야 1번에... 어? 수지! 수지 맞췄다 여러분! 와! 수지는 짜장면도 있고 수박사탕도 있다! 그치? 엄마는 하나도 못 골랐잖아! 그러면 엄마가 이번에 전화해서 엄마가 젤리 갖다 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젤리 갖다 달라고! 알았어! 그럼 전화해봐! 젤리 갖다 주세요! 하나만요! 알겠어요! 끊어요! 젤리 신기신붕! 이 안에도 가짜 젤리? 진짜 젤리가 들어있어요! 골라보세요! 아! 젤리도 왔다! 우리 이제 골라볼까? 잠깐! 수지가 자꾸 고를 것 같아요! 엄마가 먼저 골라볼게! 아니야! 나 골라볼게! 아니야! 수지야! 그럼 아빠 골라볼 한 번에 골라야 돼! 그쵸? 빼봐! 자! 어! 어! 수지야 너 봤지! 어! 이번에도 수지가 골랐어! 아니요! 오빠!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돼서 내가 안 거야! 다! 아! 이렇게 여기가 살짝 이렇게 들려있었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수지는? 자! 뽀로로 짜장면! 수박사탕! 조스젤리까지! 수지가 다 가져갔어요! 어! 우리 이제 수지 뽀로로 짜장면과 조스젤리! 조스젤리는 벌써 수지가 열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박맛 샀다! 수박맛 샀다! 수박맛 샀다! 이거 다 맞추면 왜 이렇게 만들었네? 이거 조스젤리 진짜 조스! 아이스크림이랑 맛이 똑같은데! 그치? 맞아! 응! 수박맛 사탕도 열어보자 살짝! 수박맛 사탕은! 나도 못 받았고! 나 진짜 먹어보기 싫겠다! 나 보고 싶어! 진짜! 수박맛 사탕! 이거 사탕 수박바처럼 생겼죠? 똑같이 생겼었는지 수박바 같아! 수박ussacip bewusstiest 줄 must be, 수박 wit- 월호는 완벽에 줘서! ilio on, 역시 일요일에는! 일요일엔 짜장면! 일요일에 짜장면 먹는 날! 오늘 떡볶이 먹는 날 30분은 뭐야? 맛있다 우리 그 아저씨한테 짜주면 또 시킬까? 그치? 우리 다음에도 그 아저씨한테 또 시켜 먹자 그저 그야ки? 그래 이거 è 더 맛있게 먹 101 굿즈 아아아아아 길게 잘하는데 구라, 토토마, 구라, 토토마, 구라, 토토마, 구라, 토토마, 구라, 토토마, 토마, 토마, 토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